안녕하세요 램블이에요. 부쩍 늘어난 식욕에 딱 좋은 양배추 계란 토스트 만들어 볼게요. 양배추는 슬라이서를 활용해서 얇게 자른 다음 깨끗이 씻어 줄 거에요. 밝은 팬에 기름 누르고 양파 당근 넣고 먼저 30초 볶아 줄 거에요. 깨끗이 씻어 물질된 양배추를 넣어주세요. 소금 골고루 섞어가면 2분 정도 볶아 줄 거에요. 소금 넣고 풀어놓은 계란물을 넣어주세요. 썰어 넣었던 부추 블랙올리브 넣고 골고루 스크램블 하듯 익혀줄 거에요. 계란이 다 익으면 불 끄고 후추 넣어줄게요. 골고루 섞어주면 맛있는 양배추 스크램블 완성이에요. 토스트 한 통밀빵 슬라이스 치즈 스크램블을 올려주세요. 양배추를 듬뿍 넣어 만든 스크램블은 촉촉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. 꼭 만들어 보세요.